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세가 육거래일제에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도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육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총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기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몰산이었습니다. 순매수 규모는 약 1,552억 원에 달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1,405억 원어치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SK텔레콤, LG생활건강, 한국전력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업보다 한국의 시장을 샀다는 분석입니다. 낮은 코스피 지수와 함께 얼마 전 1,240원 수준까지 올랐던 한율로 가격 매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매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지수는 오늘 67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5거래일간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의 주식 324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고, 메디톡스, 휴젤, 인트로바이오 등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낸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귀환과 함께 이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흔들, 또 다른 악재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